6강의 용의 물건 전세권의 개념,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전세권 파트가 출제된 생각보다 높아요 전세권은 두 문제에서 나올 수 있죠 전세권의 성립,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에서 전세금리하기 이런 파트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지상권의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인데요 1번의 첫째,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다 즉 탐을 거냐 부르는 거죠 내가 내 토지에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 있을 수 없고 내 것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다 또 토지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는 거죠 같은 토지를 빌려도 토지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차는 임차인, 임대인, 사람한테 권리지만 물건인 지상권은 사람과 토지의 관계죠 그런 뜻이죠 또 일필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일물, 일권주 예외죠 용인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전부가 아닌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일 때는 어디 일부라는 도면을 꼭 전부에서 등기를 내줘야겠죠 두 번째,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가 중요한 얘기예요 왜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것이냐 그냥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토지를 빌려서 빌린 토지 후에 건축물을, 공작물을,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려면 장기간이어지 단기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은 최단기간에 보장이 있는 거예요 우여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수목은 식재, 식림의 대상인 것을 의미하며 경작의 대상인 목적의 지상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수목은 뽕나무라든가 과수나무, 사과나 배나무 이런 경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상 설정할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렇게 지상권의 설정 목적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의 한정도 즉, 지상권 설정 목적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기 위해서 남의 땅 지상 설정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지상권을 등장할 때는 건축물, 공작물, 수목 이 목적을 명확히 적어줘야 된다는 거 4번 얘기가 특히 중요하죠 따라서 남의 토지의 지상 설정에서 남의 토지를 사용한다면 현재 그 토지 위에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지 남의 토지의 지상 설정에서 그 토지 위에 공작물이 지상물이 멸시라면 지상권 소멸하는 거 아니다 또다시 지으면 되고 또다시 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한 기존의 공작물의 수목이 멸시라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한다 즉,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 지상권과 그 위에는 지상물은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지상권과 지상물은 부정하지 않고 수반하지 않는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5번에 토지 사용한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 요소가 아니다 지료는 정하면 내는 거고 청하자는 무상이면 되는 거지 지료는 지상 요소가 아니다 이것이 임대차와 다른 점이죠 모든 토지 임대차는 차임, 지료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지상은 지료 요소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남의 토지를 빌려서 남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공작물을, 수목을 소유케 해서 소유케 해서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소유하려면 장기간이어야지 단기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짧게 정해도 지상권은 견관 건축 수목은 30년 보장 기타 목조건물은 15년, 공작 5년의 기간은 보장한다 이 기간보다 짧게 정했을 때는